원래 보통 이렇게 뭘 타고 왔니? 논란이구요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걸 타고 왔다는거군요? 그렇죠 말도 안해 소리가 보인다 다시 또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전혀 다시 또 전혀 저걸 타고 왔니? 저걸 타고 왔니? 저걸 타고 왔니?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사카 제가 코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미카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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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번에 코멘씨가 아침에 안 하려고 왜 안해? 왜 안해? 왜 안해? 왜 안해? 왜 안해? 왜 안해?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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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